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오늘도 안키를 이용해서 일본어를 해야겠죠. 안한지 모르고 있었는데 안했더라고요. 제 기억에 오늘은... 제 기억이 아니라 잠깐만 기록을 좀 볼게요. 오늘 며칠 차지 이게? 295일인가? 아 맞네요. 295일 차인데 새 카드 나올 게 아마도 일본어일 거고 복스 카드가 여러 개 있는 게 아마도 얼마 전부터 어제부터 이제 일본어가 제대로 들어가기 시작했죠. 여기에 나오는 게. 그런 것들 나오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시작해보겠습니다. 이거는 히루 아닌가요? 히루마 해서 밑데이? 그냥 히루네요. 히루 이거는 조금 걸을 척 이런 거 왜 배워야 되냐라고 물어보면 이런 왼쪽에 이렇게 붙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이름을 안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뇌는 자연스럽게 이런 걸 기억을 안 해요.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름을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이거는 도루라고 해서 도루라고 해서 달러 이죠. 도루 이거는 빅터입니다. 빅터입니다. 나토 포네릭 알파벳으로 빅터 알파벳 24개 각각 첫 글자를 따서 알파벳을 지정을 해놓은 거예요. 간세 간세는 완성입니다. 이거는 합표 라고 해서 발표죠. 합표 인도에서는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인도니와 인지 인도대와 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니와 대가 좀 헷갈리네요. 인도대와 인도니와로 가겠습니다. 인도니와 부타니코 바로 틀렸고요. 이거는 격자인데 격식 격자일 겁니다. 아마 이거는 법도 도자 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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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스로 요리해 먹습니다. 를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 이게 글쎄요. 지을 조자 아닐까요? 맞고요. 내일 당신과 함께 아침 식사가 가능합니다. 아시타 가 되겠죠. 내일 아침이니까 아 잠깐만 내일 아스 아시타 아스가 내일 아침이고 아시타가 아마 그냥 내일일 겁니다. 그래서 아시타 아나타토 이슈니 아산고항 아사고항 가 되키마스 아시타 아나타토 이슈니 아사고항 가 되키마스 네 이렇게 할 수 있구요. 그 다음에 이거는 곤야와 月가 月 月 맞을 겁니다. 곤야 곤방 곤야 곤야와 月가 도테모 도테모 키레이데스 오늘 밤은 달이 굉장히 예쁩니다. 곤야와 月가 도테모 키레이데스 곤야라고 했죠 제가 그죠? 아닌가? 물론입니다 라는 모찌론데스 모찌론데스 그래 이런게 하나씩 나와야 돼요 일본어가 이거는 한자로 저녁석자 맞네요 이거는 입방 이라고 해서 일반 이뽀 아 일방 잠깐만 방자가 다른가 그러면은 일방도 이거 아닌가 일단 다시 지강니 나리마시타노데 가이기요 하지매마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합니다. 네 이거는 끌 제자 이거는 하타라쿠냐 우고쿠냐 인데 우고쿠 같습니다 아무래도 움직이다 잠깐만 우고쿠면은 움직 이다라는 동사예요 응워크 이건 동사 아이들은 유튜브 쇼츠를 과식했다 많이 봤다는 얘기죠 네 개를 써라 히라가나로 개는 이렇게 쓰지 않나요 이렇게 쓰면 개일 겁니다 아마도 맞고요 박상와 니온고가 젠젠 하나세마생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요 박상와 니온고가 젠젠 하나세마생 응 言葉 는 단어도 되고 언어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네 맞아 이 자동차는 꽤 오래됐네 뭐 이런 말이겠죠 이거는 신세힌 이라고 해서 신제품이네요 신세힌 이거는 음 금원원자 맞네요 이거는 전할전 전기전자 일겁니다 아마 하얘이 하얘이 는 빠르다라는 뜻이죠 이르다도 되는데 맨날 이걸로 틀리네 그럼 둘 다 말을 해야지 오우 니쿠가 니쿠가 다이스키데스 니쿠가 다이스키데스 니쿠가 다이스키데스 다음 일본어로 쓰시오 라고 돼있는데 조우즈 거든요 그러면 이걸 일본어로 쓰려면 지 오 잠깐만 지 요 우 주 어 됐다 됐다 어떻게든 됐어요 네 그 다음에 이거는 뭐더라 결단할 결단할 단자에요 이게 맞죠 그 다음에 가정형 일본어로 쓰라고 돼있는데 레바로 끝나겠죠 네 그 다음에 의자는 몇 개 필요해요 이즈와 이쿠츠 히치요 데스까 이즈와 오이쿠츠 히치요 데스까 해서 오 스카슨 전칭어를 넣어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즈와 이쿠츠 히치요 데스까 여긴 뺐네요 이거는 지을 조자 저 회사에는 이력서를 안 냈어요 거든요 그래서 아노 카이새니와 리렉쇼 다시마생 데시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노 카이새니와 리렉쇼 다시마생 데시다 네 이거는 층계 단자에요 맞고요 이거는 아켈루 라고 해서 열다 아켈루 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2층에 올라갔다 가 되겠고요 이거는 음 글쎄 츠즈쿠 아닌가요 계속하다 아니야 츠즈쿠 저렇게 안 생겼는데 근데 왜 츠즈쿠 같지 노석우 노석우 라고 해서 누굴 빼고 음 오케이 다시 이거는 사유와 机の 어 어 시타니 앗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렇게 해서 어 지갑은 책상에 밑에 있었다 사유와 机の 시타니 아 맞죠 이거는 가에 따라 가에 따라 아 마주 인가 가에 따라 마주 태오 아라이마쇼 그래서 돌아가면 먼저 손을 씻읍시다 가에 따라 마주 태오 아라이마쇼 라는 말이죠 이거는 연구할 구자 네 맞습니다 모시와케 하리마생 모시와케 하리마생 이란 말은 죄송합니다 라는 말이죠 네 이게 어느 정도의 깊이인지 모르겠네요 그냥 어 고매나사이 이럴을 할 수도 있는데 고매나사이랑 모시 쿠 어 모르겠다 다시 모시와케 하리마생 모시와케 하리마생 이게 어느 정도의 차이인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급 격한 감 이게 사과의 표현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잘 어쨌든 이거 하나 기억하고 있을게요 카이와 카이와 카이와는 회 화네요 카이와는 회화다 맞죠 입방 입방 이거는 general 이라고 돼서 일반이죠 어 그러니까 이게 아 한자가 다르네 이거는 이런 반자를 쓰는구나 알겠습니다 호 는 카타카나로 이렇게 쓰면 아 카타카나 나오는데 이걸걸요 그러면 아마 이게 아 이거 떨어져 있을 거야 아마 이게 호일걸요 맞죠 그 다음에 이거는 다음주에 친구랑 카페에 가기로 했어 라이쉬니 도모다치 토 이슈니 카페에 이크코또 이슈니 도모다치 토 라고 하면 되겠네요 이것은 나에게 매우 흥미로웠다 이것은 나에게 매우 흥미로웠다 일본의 생활은 즐겁습니다 일본의 생활은 즐겁습니다 일본의 생활은 즐겁습니다 경치는 씬입니다 일본어로 쓰시오 음 아 테츠다우네요 그래서 이거는 테츠 TSU에다가 XTU를 또 다우 테츠다우 이거네요 됐습니다 이거는 지금부터인 것 같습니다 지금후로니까 공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공고 맞죠 신청서에 이름을 안 썼어 신청서가 모시코미쇼니 가 신청서일 거예요 아마 모시코미쇼니 나마에오 가카나깠다 모시코미쇼니 나마에오 가카나깠다 맞네요 이거는 아게루 잠깐만 노보루 아닌가요 아가루 아가루구나 다시 이거는 결단할 결자 아닐까요 가까울 근자 이렇게 쓰는구나 다시 이거는 카라다 몸입니다 카라다 니온고대 하나세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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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니 테츠다테 구다사이 니온고대 일본어로 하나세르 요니 말하도록 일본어로 말하도록 테츠다테 구다사이 도와주세요 라는 뜻이죠 네 이거는 히루 라고 해서 밑데이의 뜻을 갖고 있다 이것은 입학이죠 그래서 뉴가쿠 일겁니다 아마도 뉴가쿠 맞고요 투 나 비 라고 되어있는데 나이 나이 이거는 헤아릴 요자 맞고요 이거는 전매 잖아요 이게 전매권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더라 마에오리켄 마에오리켄 일겁니다 아마 마에오리켄 와 마도구치 데 환바이 시대 이마스 라고 해서 전매권은 창구에서 팔고 있습니다 근데 전매권이 정확히 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림이 없어요 전매권이란 걸 사본 적이 없어서 마에오리켄 와 마도구치 데 환바이 시대 이마스 그대로 외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 몰라서 이거는 영 화가 되겠죠 잠깐 이거 화자인가 영 향 같은데 에이쿨 라고 해서 영 향이 되지 않을까요 에이가 영화구나 에이가 알겠습니다 다음에 맞춤 되죠 이거는 던질투자 제주기자다 틀리는게 되게 많네요 이거는 노루라고 해서 멀타다 이거는 한자로 글쎄요 교자 아닌가 사길교 맞네요 이거는 이게 던질투인가 대알대자고 그녀는 상냥하고 귀여워요 그래서 카노조와 야사식쿠데 카우이 데스 카노조와 야사식쿠데 카우이 데스 빈지겠네요 이거는 빈지 이거는 한자로 글쎄 기다릴 때 가질 지자다 너무 많이 틀린데 오늘 지 이거는 치에서부터 시작하면 되겠다 카타카나인데 치 를 쓴 다음에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이게 지가 될 겁니다 투는 니죠 이치니 할 때 니 그 다음에 이거는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강니 나림아시타노데 가이기요 하짐에맞스 지강니 나림아시타노데 가이기요 하짐에맞스 인도대와 부타닉오 타벼마생 인도대와 부타닉오 타벼마생 이건 입보입니다 입보라고 해서 일방통행할 때 입보예 네 원웨이 물론입니다 모치론데스 모치론데스 하얘이 하얘이는 이름도 되고 빠름도 됩니다 이거는 아 조우즈네요 그래서 이걸 쓸 때에는 지 요 우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거는 뭐였더라 노석구 라고 해서 뭐 제외하고 노석구 가이와 회화 입방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너럴 입니다 그래서 일반이라는 뜻이죠 그냥 한국어로도 이건 아가를 일본어로 이야기하도록 도와주세요 아 이야기할 수 있도록 되겠다 왜냐면 하나세루요니 이렇게 돼 하나세루가 되니까 하나세루 라레루 뭐 뭐 할 수 있도록 저거 캔이에요 캔스픽이에요 저거 두 개가 합쳐져서 되게 짧게 합쳐지긴 했는데 맞습니다 그 다음 이거는 가까울 근자 이거는 제주 기자 이거는 에이가 영화입니다 에이가 그 다음 이거는 가질 짓자 이거는 대할 대 상대? 대할 대자 지강니 나리마시다노데 가이기요 하지면스 지강니 나리마시다노데 가이기요 하지면스 맞구요 여기까지는 끝났는데 이제 다음에 일본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오늘 너무 늦어서 제가 아침부터 내일 공항 갈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못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케인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